돈 더 이상 버리지 마세요 마트에서 어떤 어묵을 골라야 할지 몰라 무작정 가격만을 따져보고 구매하실 때가 있지 않나요? 하지만 가격뿐만 아니라 제품 뒷면에 표기된 성분표나 설명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보다 좋은 어묵을 구매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성분표에는 어육의 함량이나 첨가된 다양한 성분들이 상세하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분표 내에 밀가루나 전분 함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기된 어육 함량을 참고하여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육 함량 60% 이하의 어묵은 맛과 영양이 떨어질 수 있으며 밀가루 맛이 강하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시 피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밀가루와 전분 함량이 높을 경우에는 조리 시 쉽게 불어버리기 때문에 식감 또한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육 70% 이상의 어묵은 맛과 탄력이 보다 좋으며 80% 이상일 경우 고급 어묵에 속할 만큼 품질이 매우 뛰어납니다 좋은 어묵일수록 어육 함량이 높고 밀가루 또는 전분 함량이 적으니 제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구매해 주세요 최근에는 밀가루를 함유하지 않은 어육 90% 이상의 어묵이나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이용해 만든 어묵도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어요 밀가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공 과정에서의 위생과 안전성도 건강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묵을 만들고 있는 많은 업체에서 해섭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품 내 해섭 인증 마크를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별로 비교했을 때 식품 첨가물이 보다 적게 함유된 것을 추천해 드려요 가공 과정 중에서 식품 첨가물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어묵의 맛과 향을 높이고 산패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식품 첨가물이 크고 작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따라서 구매 시 식품 첨가물이 비교적 적게 함유된 제품을 고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찾기란 힘들기 때문에 구매 후 섭취하기 전에 최대한 첨가물을 제거해 주는 것은 건강하게 어묵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특히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첨가되는 소부산 칼슘의 경우 중추신경 마비, 출혈성 위험 등의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소부산 칼슘이 첨가된 어묵을 과다 섭취하지 않는 이상 인체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묵에는 소부산 칼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함께 섭취하는 다른 가공 식품에도 첨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제거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묵을 튀길 때 사용되는 기름은 규정된 횟수보다 더 많이 사용돼요 산도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해요 기름을 오래 사용하면 산화가 이뤄지고 산도 수치가 높아지면서 품질과 신선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묵을 드실 때는 뜨거운 물에 헹궈 식품 첨가물과 기름 성분을 최대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식품 첨가물은 고온에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의해 어느 정도 제거가 가능하다고 해요 첨가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어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체반에 넓게 펼친 다음 뜨거운 물을 골고루 부어주시면 되니 조리하시기 전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가족을 위해 보다 건강한 어묵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가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유 캄량 60% 이하로 밀가루나 전분 그 외 식품 첨가물이 다량 함유된 어묵은 피하고 어유 캄량 70% 이상으로 식품 첨가물이 적게 함유되어 있으며 해석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